어째서, 어째서 일찌감치 도망치지 않은 것입니까요? 예? 저 밖에 있는 놈들은 샛내가 목숨 걸고 말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요? 예? 10월아야. 아휴, 10월이 열통 터져 죽었습니다요. 그동안 넌 나한테 친언니였어. 어머니였고. 느닷없이 그게 뭔 말씀이래요? 혹시 모를까 봐 알려주는 거야. 이제 혼인을 하게 되면 너하고 같이 안 있을 거야. 어미, 어미, 어미 말도 안 됩니다요. 저, 저, 그 미친놈이 지는 뭣대로 갔다 그랬으니까요? 어미, 이, 이 도론놈이, 이놈이. 마지막으로 내 부탁 좀 들어줘. 뭐가 마지막이고, 다시 구해요! 그 사람에게 가줘. 가서 내 말 좀 전해줘. 아가씨!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다고. 그런데 아픈 사람이 있어서 아무래도 그냥 두고는 못 가겠다고. 내가 할 줄 아는 건 아픈 사람을 돌보는 것 뿐이라고. 어쩔 수 없다고. 그러니까 아프지 않은 네가 이해해 달라고. 그렇게 말하면 이해해 줄 거야. ously, 이렇게 far too late. 그리고 또 죽 sexнев의 Toluja. we'll see you next time.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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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